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누루야! 네!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재미 없었어요! 그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가자 가자 가자! 네! alright! 아 아 일어나야지 아 못 참 쉬는 데 잘 순 없지 계속 이 옆에는 어디 간 거야? 아침부터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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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여보! 아 귀여운 딸 우리 딸 사랑스러운 우리 딸 일어났어? 아 피곤해 죽겠다 오늘 모처럼 아빠 쉬는 날인데 뭐라구요? 엄마 쉬는 날인데 아빠랑 놀까? 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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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까? 저는 혼자서 그냥 가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렇구나 아 엄마 어디갔지? 배고파요 엄마 어디간줄 알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찾아놨어? 엄만가? 어 뭐야 엄마가 메모하고 왔는데? 어디였죠? 여보 나 오늘 역지아주마들이랑 홈마이너스 마트에 오늘 대폭 세일한다고 해서 많이 늦을 것 같으니까 여보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누워서 놀지만 말고 요루랑 빨래 돌리고 집 좀 청소하고 계세요 거실에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있고 이따 봐 여보 여보 오늘 뭐 그 엄마가 오늘 마트에 갔나보다 오늘 아빠랑 하루종일 같이 있겠네 나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엄마가 하라던 그건 해야지 저는 어디있나요 안돼 안돼 못가 안돼 안돼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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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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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오늘 청소하고 빨래하고 놀자 엄마가 하라던 알았지? 네 일단 빨래가 밀린 것 같으니까 먼저 빨래부터 하자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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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파이 농작akin 피해 생각하지마 알았어? 아이고 너무 늦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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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습이나 travaille attends 빨리하자 아빠랑 같이 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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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너도 빨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제 저 아직 일곱 살인데여 음 안돼 나중에 그래도 쓸 데가 있다고 일단 이거 응 다른 집 아빠들은 딸 손에 물 한방울 안보치겠다고 막 하는데 아빠랑 왜 그래요 아빠랑 달라 아 있어요 아빠랑 강하게 키운다고 자 자 빨래하는 방법 알려줄게 잘해 봐 네 이게 빨래통이라는거야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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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세탁기 세탁기 그치 여기 세제가 있어 보여? 일단은 세탁기에다가 세제를 넣고 더러운 옷들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더러운 옷들을 빨래 세탁기에다가 넣는거야 이렇게 넣고 넣고 넣어 여기다 넣어 짠 넣어봐 넣어봐 신발은 빨개 없네 요루가 이제 빨간색 버튼 눌러봐 네 돌아가지 빨래들이 돌아가지 요루도 넣어줄까? 저 깨끗해요 여기 들어가면 목욕 쉽게 할 수 있어 알죠 목욕 안한지 일주일밖에 안됐어요 오래 안했네 싫어요 빨래가 다 될때까지 나가있자 네 요루가 나중에 내가 요루야 빨래해 빨래해놔 이러면 저렇게 하는거야 알겠어 싫어요 모르겠어요 빨래가 다 될때까지 기다리자 네 네 빨래 보고있자 오오오 요루야 빨래 다 돌아갔나보다 그치 여기서 자는척이야?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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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일어나자 빨리 빨래 빨래 놀자 이제 싫어 싫어 빨리 일어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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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또 게으름쟁이 이거 싫어 싫어 오늘 아빠가 용돈 안줄거야 아 갑시다 아버님 제가 타겠습니다 자 자 빨래 다 됐다 그치 네 이제 안에 있는 빨래 빨래 이제 빨래 걷어 네 꺼내 꺼내 빨래 토끼 넣어 깨끗하다 그치 냄새 좋지 냄새 맡아봐 습ole 아빠 발냄새나요 뭔소리 하는가 빨았는데 맡아봐 냄새 맡아봐 에어어어 아핰핳핳핰 나 또 얘기 못하겠네 어허 아이 빨래를 돌렸는데 왜 냄새를 하냐 향긋하고 마 버블 버블 했는데 자 이제 빨래통 들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널자 저 자 저거 들어야 돼요? 응 드러 들어 딸이 들어 어 들어 봐 아빠가 들어야 되는거 아니라 들어가 딸이 드 어 조심조심이속이 조심하 조심하 마덱이 떨구면 또 팔아야 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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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에 흙 묻었잖아 아이 괜찮아 안고 한거 아니에요 딸내미가 나오던데 딸 괜찮아? 난 후회해줄게 후회해줄게 깃었어요 writings 마세요 이제 거시필 나가서 마덱이가 널자 이제 네에에 다아 이쪽이야 이쪽이지 어 이쪽이지 참 여기 이거는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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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빨리 널자 놔 이거다 놔 됐다 이제 빨리 널어볼까? 아 저는 안 되고 들고 온 날 힘들었으니까 아빠가 요새가 아니 저거 뭐가 다 못들어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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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 빨래대에다가 빨래 널거야 응 용돈 없어 아하하하하 자 봐봐봐봐 그냥 널으면 안돼 빨래 이거 빨래 아니 이렇게 올면 안되지 빨래를 털어야돼 털어 아니지 왜 아빠를 때리니? 이제 빨래를 털어 훅 훅 훅 훅 아빠를 때리면 안되지 빨리 털어 빨리 하하 아하하하 아빠 때리지 말랬지 일하기 싫어가지고 나처럼 안되었으면 털어봐 이야 잘 털어야돼 물일깨 없이 자 다 털었으면 이렇게 널어 다 됐다 엄마 옷 됐다 널어봐 널어봐 어 수건 널었고 담궜다 담궜다 담궜 자 이것도 털고 하하 아우 됐다 이거 됐다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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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거든 아 저다 놀아야겠다 그치 이쪽에다가 아 됐다 됐다 잘 털었지? 이거 요리가 털어봐 이건 아빠가 하면 안될까요? 응 안돼 털어 아 누워서 터는게 어딨어 야 잘한다 아 이건 속옷이네 누구꺼야? 니꺼잖아 바보야 널어 여기다 아 너무 높아요 아빠가 널어줄게 줘 자 여기다가 됐다 아 다 놀았다 다 놀았다 아 딸 고생 많았어 나 이제 끝난거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금방 마를거야 이따가 아빠랑 같이 놀자 알았지? 응? 하하 아 진짜 같이 안놀면 내가 수염으로 니 얼굴 부비부비할거야 넓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하하하 들어가자 네 일단 한 3시간이면 다 마를거야 네 아 이제 쉬어 네 이제 티비 보고 있어야지 하하하하 티비 재밌다 에헤헤헤 진짜 웃기네 아 맞다 딸 딸 딸 네 아빠 티비 봐야되니까 니가 가서 빨래 말랐는지 안말랐는지 확인해봐 확인하고 와 심부름빛 500원 심부름 500원? 네 음 그럼 용돈 1000원이잖아 네 그럼 500원을 깍을게 안가 안가 아니 아니 안가면 깎는다고 아 갖다오게 빨리 갔다와 네 아 티비 진짜 재밌네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허 딸? 무슨 소리야 이게 요로야 무슨 일이야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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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왜왜왜 뭐 멀쩡한데 어 다 말랐네 왜그래 왜그래 속옷이 없어졌어요 속옷이? 어 속옷 있는데? 남녀 속옷 아니 아니 잠깐만 어 여기다 너랑 왔던 여전소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떤 변태야? 어? 누가 훔쳐갔지? 누가.. 어씨 안 Empire 누가 훔쳐갔어 어떤 변태 자식이야 안 Empire 아이 진짜 أو 어떤 변태야 뭐야 어 기분 나빠 뭐야 뭐야 무슨 일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inha 빨래를 널었는데 누가 속옷 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떤 변태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드시 그 녀석을 잡아내겠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정말 변태같은 녀석이구만 어디서 사는 걸까 그런 변태 자식은 아하하 에이 딸 네? 엄마 언제 온대 엄마? 모르겠어요 에이 어? 딸 뭐 왔나 보다 빨리 나가봐 아 제가요? 아 빨리 갔다와 왔어요 저 오세요 어? 아 뭐야 아무도 안왔어? 네 뭐야 또 이거 불쾌한 일 어? 뭐 왔네 여기 어디요? 아 편지 왔네 편지 편지? 어 읽어보자 들어가서 네 음 편지가 왔는데? 어? 이름 안 써있어 편지에 어? 뜯어볼게 네 뭐야 안녕? 나는 납치범이다 오늘 밤 너의 딸을 납치해 가겠다 이건 협박이다 오늘 밤 12시에 today 딸을 대문 앞에 놓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을 해치겠다 you will die 나는 무서운 녀석이니 I'm scared man 반드시 조심하도록 be carefully please 아아아 이렇게 기분 나쁜 편지를 누가 보낸거야? 어떤 녀석이야? 아빠 아빠 아니 잠깐만 다음 장에도 뭐가 써있는거 같애 네? 옆집 아저씨가 I'm 옆집 man 오우쉣 엠 안돼! 모르겠어! 우리 이혼해!